더 남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만약에 조은희 구청장이었다면 내가 이 자리를 던지고 저기에 도전을 한다면 당내에서도 싫어할 거 그리고 내가 도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건 확실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 본인이 서초구청장을 던지면 미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유일한 국민의힘 구청장이고 그리고 지금 이 지역구가 국민의힘의 문제 때문에 보궐선거를 하게 생겼는데 여기에 당의 부담을 또 줘? 그러면 개인 욕심 때문에 당에 부담을 주는 아주 이기적인 정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에서 게다가 그 당시에 역학관계를 보면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누구를 밀었을까? 제가 알기로는 전의경이에요. 그래서 전의경 지금 현재 의원이 그 당시에 조직위원장에 당선이 되고요. 그리고 당협위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못 막아서 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게 또 녹음 파일에도 담겨 있는 겁니까?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그 당시에 출마를 하겠다고 사퇴를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조은희를 절대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내용을 안다는 것은 너무 내부 사정을 뻔히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 들여봤는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곽수산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담이 있었을 텐데 왜 결행을 했냐? 이 질문이잖아요. 뒷배가 없으면 그 결행을 못하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정치적인 미화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조은희라는 인물이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진짜 믿는 구석 있지 않으면 내가 자연인 상태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다 던지고 나갈 수 있나? 쉽지 않을 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 선언이 8월에 있고요. 그다음에 조은희 남편 법무법인의 최연순 씨 사건 수임이 9월에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10월에 조은희 구청장이 사퇴. 직을 던집니다. 이 일련의 흐름에서 명태균 씨는 또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런 의문들이 그냥 켜켜이 나오는 거, 쌓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의경, 김기현 그 당시 원내대표의 지지를 받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전의경, 현 의원은 조은희의 등판을 매우 부담스러워했고 막아내려고 했을 거고 다른 후보들과 함께 뭔가 만약에 못 막아낸다면 페널티를 강하게 주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두 자릿수 이상의 페널티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 몇 퍼센트를 까는 거예요. 깐다는 표현이 좀...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정확한 표현이긴 하시는데 제일 쏙쏙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한 20% 정도 까자. 이런 기구가 있었는데 5%로 결론이 났어요. 5%라는 거는 크게 영향을 안 주는 건가요? 그런데 이 5%가 결과를 놓고 보면 기가 막힌 페널티예요. 어떻게요? 이게 좋은 일을 결국 막지 못한 나머지 후보자들의 한 가지 가능성은 이거예요. 결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구 당 후보를 결정하는 여론조사 경선에서 결선하는 거 보셨어요? 결선? 결선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자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때는 결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결선에 대비해서 1대1 대결도 문항에 추가하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이 결선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1차 경선에서 과반을 넘는 득표자가 못 나오면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조은희가 조은희 당시 후보가 지금 공표되어 있는 여론조사가 없어서 비교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당시에 명태균이 실시한 자체 조사 그 조사 48%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명태균이 1대1 조사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대응이 되니까 명태균의 목표는 결선 없이 후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명확합니다. 그런데 47%, 48% 정도 나오는 자기가 믿는 후보가 고지가 바로 앞에인데 나에게는 기술이 있고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로데이터를 빼갔어요. 이 로데이터로 뭘 했을까 그런데요. 제가 아까 이 페널티 5%가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조은희 후보는 몇 퍼센트를 득표를 하면 과반 득표로 결선에 진출을 결선 없이 후보자가 될까 56%죠. 그렇죠. 56% 5% 깔 거 생각하면 그렇죠. 실제로 56% 받았습니다. 이거 뭐 딱 떨어지는 갑자기 옷을 벗으시는 게 열받아서 그런지 뭔지 모르고 딱 56% 아 그러네 아마 조은희 후보는 그 당시 당선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아주 나쁜 관행이긴 합니다만 자기네 지역구에 있는 지역기초의원 광역시의원 있잖아요. 서초갑에도 두 명의 서울시의원이 있고 또 구의원들이 있을 텐데 아마 저 같으면 공천권도 막 주고 싶었을 거예요. 고마워서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조은희 의원은 ARS를 했고 실익이 없어서 조사를 제안했지만 거절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했지만 당원 명부를 조은희 의원 말고 다른 곳에서 명태균 씨가 구할 방법이 있습니까? 명태균 씨는 능력이 대단한 분이니까 방법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다른 루트를 썼을까요? 그리고 녹취에 나오잖아요. 조은희인데 그렇죠. 조은희인데 결국 지금 조은희 의원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쓸 이유가 없고요. 시간도 바쁜데 수사기관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은희 의원 사례를 듣고 나니까 사실 이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구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핵심 그러니까 이 이슈의 의혹의 핵심은 이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 씨 관계 그리고 대선 경선 때는 이게 어떻게 활용됐는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공개는 못하시겠지만 지금 녹음 파일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좀 암시되거나 혹은 이제 좀 저희가 알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는 좀 포악이 되셨는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서요. 저한테 계속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